! 아까 A맥 쓰시던... 아니, 이제 A맥 캐릭터를 아예 안 될킬라고, 아 안 될킬라고 캐릭터 바꾼 거 봐 좀 출까요? 아니, 장난이야 우리? 장난이예요 은정이님 네? 차세진 같은 편으로 만나서 은정이 차세진보다 잘한다 하면 차세진 던진대요 아 그래요? 아까 들었는데 그거한테? 같은 님 대본적은 몇 번 있는데 근데 그냥 게임 하시던데? 아우 말없이 여길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최근에 또 몇 번 한 두 번 정도 있었나? 그냥 하시던데요? 아우 딴 말 없이 4 3 2 2 3 6 6 3 3 4 4 라인 아나 호그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 파라도 있다 파라도 있다 파르시 파르시 아나 피 반 겐지 있어요? 뒤쪽에 겐지 있어요? 여기 앞에 겐지 겐지 개피 겐지 다운 메르시 개피 아나 서버실 힐키도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메르시 다운 서버실 아나 혼자 혼자 아 호그 극혐 라인 힐 밴 라인 개피 왼쪽 방 왼쪽 방 라인 개피 어 겐지 올라간다 위도우님 조심 맥크리 맥크리 조심 우리 위도우 케어 위도우 케어 위도우 케어 아 힐인데 맥힐 힐 로더굴 로더굴 자리 좀만 더 늦게 잡을 것 같아 고급 힐 고급 힐 2층에 메르시 나이스 어 힐 밴 힐 밴 아나 힐 아나 힐 메르시 힐 메르시 힐 메르시 다운 아나 힐 비어두고 아나 힐 아나 다운 어 어어 메끌이 여기 있다 왼쪽 2층 메끌 개피 나이스 어 왜 힐 로그 안 안 터지 어 없는 존재인가 어어 겐지 위에 비행기 위에 아 이거 왜 안 잡혀 어 비행기 위에 호그 아 이거 겐지 만찬 빠졌고 겐지 개피 겐지 진짜 개피 라인은 투어 어 아이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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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다리 위에 맥크리 왼쪽 2층 할 때 망치 있을 거예요 조심해요 조조조조조 조조조조 메르시 힐 메르시 힐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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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맥 다리 있는데 아 망치 그냥 날려버리셨네 어 나 간다 망치 저기 봐 터트려 났어요 겐지 반사 빠졌고 송하나에요 송하나 아 아나 무서워 겐지 비행기 위에 반피 겐지 반사 빠졌고 아나 오른쪽에 있어요 아나 정견도 오른쪽 맥 먼저 잡을게요 메르시 비행기 안에 개피 메르시 다운 비행기 안에 맥 비행기 안에 맥 비행기 안에 맥 오른쪽 맥 오른쪽 2층 맥 메르시 님인데 맥 아 맥 맥 맥 개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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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맥님 맥님 성황 있어요 조심 나이스 아 이거 뭐지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파라고 못 쳤어요 안 쳐도 되겠다 나이스 트레 나온고 아닌데 트레 안나옴 제나타 나온 메르시 빼고 제나타 나왔어요 나한테 기모온다 나 죽을지도 어 우리 힐 밴 너무 많다 너 죽어 빼 제가 왼쪽 위에서 어그로 끌게요 회사 아나 하나 아나 오른쪽 아나 땡겼어 아나 아 맥 왼쪽 나왔어요 거점 왼쪽 거점 나와요 왼쪽에서 뽕맥 뽕맥 아나 아나 나와요 아나 아나 나이스 빠르다 빨라 아 에임 개컹스한데 지금? 아 맥님 아까 그 궁 쓰고 있는데 아 맥님 보고 있었는데 아 아 나 나 좀 컹스 했어 아 미안해 그럴 수 있죠 영웅을 살리라시피 아 수비는 뭘 해볼까? 수비는 이거 해봐야지 지불을 타 정크대 난 되게 안좋은데 응 되게 안좋아요 제가 시즌1 때 정크대 승률이 76%였거든요 예 여기는 되게 안좋아요 이미 개구데기야 정크대 예 구데기에요 근데 왜요? 왜 하냐구요? 그니까 빨리 따라하세요 아 하면 안돼요? 아 진짜 너무 구데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구데기인거 인정합니다 여기 솔직히 눈바니까지만 나와도 눈바니 정크대 좋아 눈바니는 좋죠 눈바니는 좋은거에요 아 팔아나오면 애매해지니까 그래요? 눈바니가? 할만할텐데 팔아나와도 눈바니는 제가 함께합니다 그래요? 눈바니도 오히려 돌진조합이 더 작나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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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디바 겐지 트레이서 보통 요천만 아 아 아누비스는 암마하게 하기 좋더라 아이엠발드도 나쁘지않고 아 졸리네 아 근데 뭔가 아이엠발드는 딱 좋다라고 하긴 좀 그래 중간구간이 약간 애매해서 첫번째 마지막 구간은 쓸만한데 마지막 구간도 메이에 비해서 딱히 엄청 좋은것도 아니라서 이거 맵 바뀌고 나서 이제 센터 구멍 뚫려있다보니까 정크로 파라 어떻게 상대해요? 어 맞추시면 됩니다 평타시프트 트레? 트레 디바 애크리 디바 트레이서 트레이서요 트레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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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에요 파라 트레 파라 트레 맥 3딜 3딜 나 못봐야되 트레이서킹 빠졌고 일단 뒤로 빠지죠 상대 3딜이라서 휘두른다 얘네 그거 뭐야 디바 원탱인데? 예 디바 원탱이에요 이거 그냥 붙어가지고 하면 돼요 트레 뒤에 있는거 무시하고 그냥 화물에 붙어요 저희 전부 하나 개피 하나 밀어냈어요 트레가 뒤에 아직도 쇠수인데 아우 맥 잘 쏴 괜찮아 괜찮아 잡았으니까 맥 잘 쏴 잘 쏴 어? 어? 조합을 왜 저렇게 잡잖아 조합 뭐야 한 방에 됐네 일로와 형제 조합 바꿨어요 라인 넣었어요 파라 빼고 라인디바 투탱에다가 트레맥 할만하겠다 트레맥이는 트레맥위에 올라갔다 트렛다운 아 맥님 아 파라 오케이 나이스 키워 좋아요 궁칠까 말까 안쳐도 다 잡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땡길까 이번판 버스 타는 판이다 어 킬금 뺏겼어 누가 딜금이야 어떤 논쟁이야 아니야 저 은임 누구지 오른쪽 트레 오른쪽 트레 넘어올라간다 와 맥 개 잘 쏴 어 라인 못 떨어뜨렸다 어 라인 못 떨어뜨렸다 이제 킬금 어 걔 못 맞춰 자 메달 방벽 좀 때려서 딜량 좀 올릴까 어 위도 나왔어 강벽 개들 있겠습니다 위에 위에 루슈 위에 루슈 어 그 위도우 트레 오오오오오 와 위도우 위도우한테 머리 날아간 것 같은데 자리 바꿔요 그 맥크리랑 의슈 완전히 돌았어요 지금 위도우 다운 아나 찬다 위도우 다운 일단 안았다 맥 뒤에 맥 뒤에 나이스 화물에 루슈 화물에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진짜 개피 아 디바가 쳐먹어준다 말 들었다 말 들었어 라인 망치 있겠는데 망치 있겠는데요 praj 너프 날아온다 노프 맞기 오호우 비 뭐니 머리 날아갔어 갱 뭐니 비 칸 잘해 와우 바이 좋아요 assy 저런 über 잠시 루슈 어 루시우 뽕 위도우 다운 안아볼게요 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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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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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밀어주세요 죽어 자 버스 탔다 화물에 송하나 트레 와우 어 뭐야 집중 집중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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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로봇 빠졌다 로봇 빠졌다 위도 위도 위도우 76 위도우 76 잡아야 위도우 76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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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불 화물 화물 0.1m 화물 부터 있어요 아 나도 살려줄 팀 어, 점수 안 줘 나이스 가수 맞다 어, 킬금 누구야? 누구야? 나 금 아닌데? 금인가? 금 아닐텐데? 어, 금 맞다 내꺼네 그럼 라인 은은이야? 킬금 내껀데 자, 은이에요 킬금 누구 근데? 저요, 저 처음부터 수까지 대금 오오오오 아, 뭐야 왜 나야? 나 이거 100% 펑스인데 하하하 아까 거기 안 나오나?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어 아, 어 평균 점수에 따라 달라 어... 어... 미안, 들어와 아, 나 지금 졸리다고 땅꺼풀 생겼어, 눈에 너희 왜 20점 밖에 안 주냐? 잘했는데 수고야 빠졌어요 어... 어... 살짝... 아... 음...